안녕하세요 알렉스 입니다 여기는 송도 해변 로지 입니다 카라반 캠핑카들이 아주 많아요 보시죠 아 이렇게 저쪽으로 하면 죽도시장 음 여기는 송도 환호회 센터도 있구요 이렇게 넓어 포항제철 포스코 경주에서 바람이 너무해 불어 가지고 무상전리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여긴 그래도 거기보다는 낫네요 거기는 아예 사람이 날라갈 것 같은데 이야 정확히 오 카라반들이 꽤 보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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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도시장을 가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차박한 삶도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를 이렇게 먹겠네 으 으